안녕하세요. 엘레강스 좋아요. 제가 이런 맨날 해장국이나 먹고 무슨 전골이나 끓여먹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디저트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먹방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달달구리들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여기는 제주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디저트를 다 만들고 싶다. 제주 당근, 제주 녹차, 제주 우도 땅콩, 제주 귤. 훌륭하십니다. 거친 바삭 소금 폭신 다쿠아즈 맛보기는 4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포실포실한 폭신폭신한 이런 달달한 이런 디저트를 먹고 쌉싸름하고 시원한 아아 아아 한 잔 딱 마셔주는 게 그게 정말 식사한 후에 디저트를 먹는 그런 말 아닐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아가볼처럼 포드라운 쉬폰 케이크입니다. 혀를 대는 순간 퍼지는 이 달달함. 얼그레이크 케이크에 감귤, 감귤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셨어. 이 크림도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냉장고에서 구멍 나오는 듯한. 음 사람들이 좋은 정말 조용한 동네 먹을 거는 엄청 많은 동네. 여러분 이 배사님 소시적인 삼양으로 오세요. 삼양동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허히 먹겠습니다. 먹방좌전생 울림 먹방좌전생 울림 먹방좌전생 울림 도포 먹방ish 벌issä 큰일 먹방 Sol